ain't that dumb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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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롭게 눈을 떠난가 Super Milo 컴퓨터 마주해 너발리 너발리 정말리 최신 따라 나는 걸 Super Bad Trouble 난 오직 got my wings 시시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아 지금 이미 더비도 못 들어오고 인사하세요 인사 하나 둘 셋 Back to the world 안녕하세요 아니 왜 그러세요? 하나 둘 셋 That's the voice 안녕하세요 인사는 역시 반장이었어요 야심차게 했는데 괜찮죠? 이번 달 반장 저 아니었어요? 아 하세요 할래요? 아 하죠 인사하고 나신 거 아니 아니 왜 많이 들어오시고 계신가 여러분 저희가 오늘 V LIVE를 왜 켰냐 바로 첫 주 끝 기념 기념 V LIVE입니다 벌써 끝났어요? 네 이제 막 주예요 막 주예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소년 때를 보는 거 같네요 근데 이거 우리 이것도 똑같은 거 알죠? 넥타이도 똑같고 그러니까요 우리 그거 들고 있어야지 각자 이름 앞에는 이름 뒤에는 더보이지 어? 우리 그때 방식으로 인사 한번 해볼까? 근데 왜 선호만 체육 시간이에요? 선호만 아니야 케빈도야 케빈 형은 뭐라고? 형은 뭐라고? 아니야 영혼이 형 듣자 영혼이 형 뭐? 영혼이 형 뭐라고요? 형이 지나가는 말은 아니지 그래 뭐라고? 40분으로 들을게 40분이라도 나중에 졸려봐요 옛날 방식대로 여러분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한 번만 다시 얘기해줄게 한 번만 다시 얘기해줄게 우리 첫방 할 때 처음에 인사할 때처럼 한번 그냥 우렁차게 한번 인사해 보자 우렁차게 하이큐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옛날에 그거 우리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냥 넘어가는 거니까 얘들아 안 오세요 형 이렇게 해 형 만들어야지 영혼이가 소원이 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? 퀴양이 생각해 하이큐이잖아 하이 근데 영혼이 형 이거 하고자 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best with a voice 이거 이걸로 합시다 예전 완전 초신대로 딱 한번 해보자 그냥 밥 살려야 돼 오케이 감사합니다 근데 근데 저희가 그렇다고 저희가 초심이 잃었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초심인데 항상 초심이에요 너 때문에 내가 오해 바쁘게 그러니까요 항상 안 초심인데 누가 보면 바뀐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합니다 조용해야 돼요 조용해야 돼요 상현이 형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 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맘미 맘나주와 상담하면서 주영입니다 더보이즈의 맘미 에릭입니다 얘들아 알았어 미안해 그만하자 다들 진짜 우리 이게 부딪혀 전략 부딪혀가지고 불편하네요 저 둘이요? 그럼 고맙네요 어쨌든 덕분에 옛날 기억을 찾을 수 있던 그렇게 의미가 많지는 않았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전보고서가 떠오르긴 한데 그나저나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메브릭 활동 1주차 잘 맞췄습니다 맞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? 저는 느낀 게 있어 확실히 뭐죠? 첫 번째는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워낙 춤이 강렬하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저도 모르게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익숙해지는 제 자신이 좀 별로예요 익숙해졌어요? 네? 근데 저는 진짜 이 춤은 익숙해지지 않네요 맞아요 저도요 근데 에릭 그렇게 말하는 거 치고 어제 누워있던데요? 깨끗하고 왜 누워있어서 그러니까 어제 끝에 누워있었잖아요 졸려서 어쨌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막주가 남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또 첫 주 이렇게 시작하고 저희 활동 엄청 짧게 하잖아요 그렇죠 익숙해지잖아요 맞아요 근데도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셔서 저희가 좀 힘내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더비 분들이 많은 사랑을 주시니까 저희가 다음 주도 이제 엄청 열심히 멋진 무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잘 마무리를 한번 해보시라고 짧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 그리고 저희가 또 2주지만 끝나고 또 이제 많은 시상식 무대들도 멋지게 꾸밀 거고 그렇죠 또 거기에 나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네 그런 것도 있고 콘서트도 팬컨 이제 준비하면서 알차게 공연 준비 예정입니다 맞아요 저희는 더비 분들 만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바쁘지만 더비 분들도 바쁠 거예요 왜냐면 저희를 계속 응원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꼭 이제 파이팅 넘치게 저희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스! 댓글 좀 읽어볼까요? 네 맞아요 댓글을 보고 있으니까 찬이야 하트해줘 댓글 좀 읽어볼게요 선우야 네 정말 잘 어울린다 교복 교복 안 입었나 마음이 있는 말을 하세요 너무 짧도가 아직 돼요 그렇죠 너무 짧지 너무 짧지만 또 에릭 멋지다 강렬함으로 멋있게 멋있어요 보여드릴 거니까 근데 아마 연말까지는 계속 연축까지도 계속 많죠 선우야 김선우 입술 그만 뜯어라 어? 네 립밤 발라줘 영훈이 멋있다 재현이 마의 보소 달래 영훈이 멋있지 영훈아 마의 옆에 사양 마의 영훈이 김영훈 띵 잡지 네 영훈이 영훈이 형 드라마 고생했죠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원더어머니 끝났어요 정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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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 영훈의 재벌 박박기념으로 연기 30번 명대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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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보고 싶으니까 나왔다 그거 아 잘 봤습니다 근데 케빈이 왠지 케빈이 하고 싶은 말 있었죠 케빈이 시청자 선생님 두 명 사이에 학생들 같다고 오 진짜? 아 그렇구나 그랬구나 그 말을 꼭 하고 싶었구나 아니 왜 내 얘기 돼줄게 그걸 하는데 잠깐만 우리 영훈이 잘했어 영훈이 여기서 들어주자 아 방금 감정 잡았는데 영훈이 그거 나 그거 듣고 싶어 처음이에요 그거 처음이야 나한테 그 뭔데 약간 처음이야 아 처음이냐고 말해드나 영훈이 이용당한다고 영훈이 말이야 영훈이 저희 괜찮아요라고 누가 물어봐주세요 괜찮아요? 우리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오늘 나한테 괜찮냐고 처음 물어보신 사람이에요 오 형 멋있다 여러분 맘감부? 네 원더우먼 맘감부 영훈이 이렇게 많이 커가지고 맘감부라 이게 끝나버렸어 영훈이 정주행 부탁해요 영훈이 아까 눈물 흘리는 근데 눈을 오랫동안 뜨고 있어야 되니까 그거 비밀이라 생각해 자 오늘은 첫 조립 끝나서 이제 축하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워더 마지막 방송 한 번 더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이제 메브릭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메브릭 하면서 메브릭 삼행시? 주현 씨 주현 씨 진행통 주현아 넌 어떤 걸 느꼈어? 저는 더 진행통 같은데요? 주현아 넌 어떤 걸 느꼈어? 느낀 점이 뭐예요? 열심히 해보면 배워봐 저는 그 메브릭을 하면서 일단은 영훈이 진짜 많이 힘들지만 저 좀 힘들지만 근데 힘들지만 멋있어요 근데 진행이 들어야 돼 힘들지만 그만큼 멋있고 근데 여러분 내가 직캠 그룹 멤버들 멤버들을 봤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직캠 끝나고 나서 입이 다 버려져 나 상현이 형부터 봤는데 응주 효과 봤는데 상현이 형 어때? 맨 처음에 칼에서 이렇게 하나가 중간에 이게 단체 컷이 끝나고 이제 엔딩 잡히면 이제 카메라 안 나와 엔딩 안 해서 딱 엔딩 잡힌 순간 다들 입이 버려져 저 엔딩 하는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아가미가 없다보니까 불러야 돼요 아맞아 근데 북극에는 있잖아 아니 아가미 이게 뭐야 숨을 쉬어야지 숨을 여기로 쉬니까 아니 왜 방금 왜 그래요 형 왜 그래? 형이 생선을 싫어하잖아 넘어가 너 연결시지만 넘어가 자 그럼 다음에 유씨 메버링으로 삼행시 한번 오 렛츠고 하나 둘 셋 에릭 안 돼 하나 둘 셋 버 설마 에릭 나오겠어 하나 둘 셋 에릭 근데 또 매버 애 왜요? 더욱든가 연근이 형이 매버 애 매를 에릭 매버 애 아이 저기요 그런 걸로 하나하나 자 자 자 그러면 그러면 저기요 교복 입어서 다 학생들 된 것 같지 그러니까요 정신말로 더 낮아졌어 그래서 이상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형 이제 좀 선생님 보도로 해주세요 잠깐 넥타이를 벗어야 되나? 오 오 왜 해줄까 오늘? 벗기 이어서 제제츠? 넥타이를 벗어야 되나? 아니 형 근데 그러면 매버링 캠즈 형이 삼행시 딱 해줘 그러니까 우리가 왜 늘 것 같아 그래 그렇게 하자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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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생각이야 하나 둘 셋 네 메소드 연기를 잘하는 하나 둘 셋 업 네 잘 맞습니다 제가 한번 해봐도 돼요? 하나 둘 셋 넥타이를 긴장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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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넥 메가톤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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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펑 친박해 친박해 하나 둘 셋 펑 저도 메가톤 메가톤 지적 자 제금만 해보려 하나 둘 셋 네 메가톤 버티자 아 버티자로 이어갑시다 그래 그래 버티자 버그 없어 버티자 버그 안 나게 버그 안 나게 하나 둘 셋 리 리 없어 리 리 없어 얘들아 얘들아 되게 너무 어려운데? 이걸 갖고 싶어 그럼 이거는 편집해달라자 네 생방송이니까 맛있고기 때문에 못 본척 해주세요 그렇다 어쨌든 우리가 텐션이 높은 이유 팬분들을 만나고 정신이 없어 오늘의 주제는 1주차가 끝났으니까 팬분들 사랑을 많이 주셔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니까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다 전했어요 근데 저희가 끄기 싫어서 말을 늘리느라 그렇게 하는 거고 원래는 이거 전하고 끊은 건데 팬분들이랑 많이 보고 싶어서 지금 이상한 말 하고 있어요 진짜 첫 주가 금세 또 안 지나갈 것 같은데 쑥 지나가버렸네 맞아 맞아요 나 한 번 해보시면 돼 단체로 여러 명이 동시에 어쩔티비 한 번 해낼래 네 한 번 해봅시다 하나 둘 셋 어쩔티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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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안했어 어쩔V에 어쩔하고 가서 티비나 보라고 해서 어쩔티비야 아 진짜? 난 그것도 몰랐어 그래서 어쩔찬이 하면 어쩔하고 가서 찬이나 봐 좋은 거네 어 어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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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다 그리고 인간극장 나왔잖아요 맞아요 형 거 너무 재밌다고 저 진짜 웃겨서 듣고 아니 심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돌출도 했더니 그게 왜냐면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뭐 보여주는 건 좀 그렇고 아니 지금 여기서 왜 그거면 주체할 수가 없어 여기 다 때릴 거야 이렇게 심장에 이끌리던데 그게 제일 향한 나도 사랑을 표현했어 입체적으로 희귀해서 깜짝 놀랐어 근데 어쨌든 인간극장은 컨셉인 거 다들 아시죠? 상현이 형이 화난 연기를 진짜 잘하라고요 컨셉에서 상현이 형 상현이는 진짜 몰랐어요 대본이 없는데 근데 사실 대본이 없는데 맞아 맞아 이게 형 아까부터 허리를 감싸요 좋아서요 형 아까부터 성현이 이러고 그랬어요 이렇게 설레네 그만해 이게 틀만 있지 대본이 없어요 맞아요 대본이 없어요 저도 근데 신기한 게 멤버들이 센스있게 다 이렇게 쳐주더라고요 받아봐 근데 형 진짜 서운해하던 거 같았어 나한테 근데 그것도 메소드고 사실 케이크도 알고 있었어요 애들이 갖고 온 나서 알게 해서 해주겠지 했는데 놀란 척 했죠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마무리 네 어쨌든 마지막 주도 응원 많이 이렇게 지금처럼 해주시면 저희가 더 힘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네 응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좋은 모습 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막주 화이팅해서 찬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마무마무리 진짜 암호 암호 마무리 해볼게요 표정 푸시푸주씨 암호 암호 마무리 하면 안 돼? 그런 거 진짜 싫어 맞네 암호 암호 마무리지 암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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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 암호 암호 마무리에요? 마무리? 그러면 더비 여러분 5 6 7 8 암호 암호 마무리 안녕 시작되는 지금 V의 네 마무리 안녕